지금부터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관련한 의혹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성형 SBS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경기도 안성심터 관련한 이야기는 어제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윤미향 당선인의 아파트 매입 과정. 아마 경매로 샀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 3월에 경매를 한 아파트입니다.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윤미향 당선인이 이 아파트를 경매받은 대금이 2억 2,2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낙차 2억 2천 600만 원. 네, 600만 원인데 이 중에 10%를 보증금으로 먼저 내고 나머지를 이제 2012년 3월 20일까지 이제 완납을 하고 5월 9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8월에 전입 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이 어제 경매는 대출이라든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경매로 부동산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죠. 자금 출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곽상도 의원은 2억이 넘는 현금이 어디서 생긴 정보를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윤미향 당선인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는 경매로 사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경매대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과 한 6시간 뒤에 그게 아니다. 내 기억이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곽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가 오히려 힘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윤미향 당선인의 아파트 매입 과정을 그린 설명한 컴퓨터 그래픽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화면을 보면 지금 곽상도 의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 2012년 3월에 아파트 경매가 낙찰이 됩니다. 2억 2,600만 원에 5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8월에 전입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은 어제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이 돈을 현금으로 다 지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아파트를 살던 아파트를 판 것은 그다음 해입니다. 그다음 해에 팔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전에 살던 아파트 팔아서 경매로 받은 아파트를 현금으로 지불했다, 매입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아, 내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말을 바꾼 거네요? 그러면 바꾼 거죠. 대부분 이제 경락 자금 대출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경락 일자에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잔금 납부하고 은행이 바로 물건에다가 근저장 잡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곽상도 의원 측에서 등기등본을 다 확인해 봤더니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순전히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나 그런 것들로 지급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현금의 출처를 곽상도 의원이 물었던 거고 윤미향 당선인이 첫 대출이 처음에는 아파트를 판 대금이다. 그런데 시점에 맞지 않잖아요. 다 경락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온 다음, 나한테 온 다음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거죠. 그다음에 1월달, 2017년 1월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했으니까요. 그 문제를 제기하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적금 2개인가 3개를 해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인들한테 빌리고 또 내가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들을 합쳐서 잔금을 납부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왜 말을 이렇게 바꾸느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은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디서 밥을 살 때 카드로 샀는지 현금으로 샀는지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2억 원이 넘는 돈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2억 원이 넘는 돈을 살면서 집 거래를 내 명의나 또는 남편 명의로 집을 몇 번씩 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래를 10년도 안 된 전에 있었던 일을 잔금을 과연 내가 기존의 아파트를 판 돈인지 친지들한테 빌린 건지 적금을 해약을 한 건지 그걸 헷갈린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납득이 좀 되지 않고 또 하나 지금 윤미향 당선인을 비롯한 정의원이 계속되는 돈 문제에 관한 의혹 제기에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말을 바꿔서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린 시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내가 국회의원 당선인이고 공인이라고 하면 야당 의원이 그런 자금 출처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나름대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계좌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서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저 아파트 팔았는데요. 시점이 맞지 않잖아. 아, 제 적금입니다. 6시간도 되지 않아서 말을 바꾸는 모양새들이 아마 다른 본인에게 제기됐던 다른 의혹에 대한 해명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뭐 두 분도 다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마는 집 전세 계약을 하거나 집 매매 계약할 때 가령 현금 이체가 가능하지 않던 시절에는 1억 원이 넘는 수표를 손에 들고 부동산으로 계약하러 갔던 장면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네, 혹시라도 이거 수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7년 전 상황, 8년 전 상황을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을 못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납득하지 못한다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의 집 매입 과정을 둘러싼 이 논란, 이런 부분들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경매를 사기 위해서 그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아파트 매매 영수증까지 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vern들과 축구 쪽anging 중 한번中國 vaccins까지 다 보고싶었습니다. 마지막까지는 첫 번째 단 reality에 첫 번째 strictly 1984amine 오늘 백신 언사도 끌어서 배경에 검토 karış 종류의 애edia 종류의 일왕을 이런 의혹을 그동안 상당히 많이 제기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판도 많이 받았고 또 잘못된 일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번에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 주목하는 건 뭡니까? 정의기억연대에 들어온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혹시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파트 구매 이권 관련해서는 사실 직접적인 증거라든가 연결고리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검찰에 고소,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되면 정확하게 드러나겠지만 다만 윤미향 당선인이 그 당시의 자금 흐름을 명쾌하게만 얘기했으면 윤미향 당선인이 사회생활을 30년 가까이 본인 말대로 했고 아무리 시민단체에서 적은 급여를 받고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남편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억짜리 아파트도 아니고 2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자금 해명을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그걸 명쾌하게 해서 이건 남편이 번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기억연대가 그동안 정대엽 시절부터 이른바 회계 처리를 불투명하게 했다는 지적이 지금 여러 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곽상도 의원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자금이 일시적으로 유용됐다가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게 곽상도 의원의 주장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적으로 언론의 인터뷰에 직접 출연해서 해명하기도 하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저런 의혹에 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쨌든 윤미향 당선인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윤미향 당선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번복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의 이야기 들어본 다음에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자금이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만 저희들이 본인이 얘기해 주면 됩니다. 다른 아파트 팔아서 했다 이런 거짓말 말고 사실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곽상도 의원의 이야기가 맞는지 유명 당선인의 해명이 맞는지 이제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기존에 있었던 후원금 의혹 같은 거는 서울 서부지검에 배당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안성 짐 매임과 관련된 거 쉼터 매입과 관련된 거는 중앙지검에 배당을 했는데 아마 지금 관측은 중앙지검을 새로 배당한 거를 서부지검으로 옮겨서 병합해서 한꺼번에 서부에서 처리하는 안이 지금 대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빨리 처리가 되니까요. 결국 윤미향 당선인에게 고소고발을 들어서 검찰에 들여다보고 있는 건 정의원 측에 들어간 어떤 자금들 또 쉼터에서 어떤 아파트 매입할 때 사회복지공동기금에서 온 자금들 이런 것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건 사실은 계좌 몇 개만 금방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아파트, 수원에 있는 아파트 경락자금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제 예적금 해지했다고 했으니까 예적금 해지하면 계좌로 넣어주겠다면 기록이 다 남습니다. 결국 경락대금은. 또 가족에게 빌렸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 남아 있겠죠. 그리고 경락대금은 은행에 납부하는 것도 그 계좌로 집어넣습니다. 흔적이 다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해서 계좌 추정 몇 개만 해 보면 금방 드러날 일인 거죠. 곽성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윤미향 당선인 해명이 맞는 것인지를요. 그러면 또 하나 고 김복동 할머님 장례식 때 부의금, 부의금 받는 계좌도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를 기재했다. 이게 기부금품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법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그 기부금품을 법인 계좌로 받는 게 맞죠. 왜냐하면 개인 계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은 개인이 기본적인 개인 간의 돈 거래가 있잖아요. 본인이 원래 사적으로 거래하던 것과 공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혼재될까봐 그거를 못하게 하고 법인 계좌를 따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현 측은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법인 명의로 조의금 받을 계좌를 만들기가 시간이 촉박해서 일단 개인 계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명의 별도 계좌를 조의금만 받을 별도 계좌를 만드니까 그 법인은 아무래도 도장도 있고 좀 이래야 하니까 개인 계좌를 만들기가 간편하게 그렇게 했다는 건데 저 조의금을 윤미향 개인 계좌로 받은 것 자체만 가지고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결국 돈의 흐름이에요. 당시에 그 계좌는 계좌 번호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걸 추적해 봐서 정말 저때 저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만들어서 조의금 받아서 거기에 목적에 맞게 쓰고 계좌가 다 폐쇄가 됐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건데 만약에 조의금 들어온 것 중에서 돈 1만 원이라도 석연치 않은 곳에 쓰였다? 이러면 또 법정 문제 횡령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 저 문제도 그 계좌의 출금내역이 어디로 갔는지를 수사기관에서 살펴봐야 정확한 위법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의기억연대, 경기도 안성의 쉼터를 매입하고 매각하는 과정도 뭔가 석연치 않다 이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이 화면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송혜영 위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쉼터 요약과 관련해서는 윤미향 당선인의 또 정의기억연대의 해명과 관련 다른 기부금을 낸 현대중공업 측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부문에 참고가 됐던 이 두 기관의 해명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첫 번째 쟁점은 10억으로 마포에서는 쉼터 구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당시 2013년 실거래가를 조회한 결과 마포구에서 거래했던 26건 주택 매매 가운데 20건이 10억 이하였다. 그리고 가까운 데도 굉장히 많았다는 주장이고요. 또 사업 기간이 촉박해서 아는 사람에게 부택해서 멀리 떨어진 안성까지 가서 구매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윤미향 대표 측이 주장을 했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촉박하게 기관을 잡은 적이 없다. 이 사업 자체가 2017년까지만 쉼터를 만들면 되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모금회 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라도 쉼터를 만들어 사업을 계속하기를 바랐다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은 윤미향 대표 쪽이 경기도로 전해서 쉼터 사업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지 사전에 상의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윤미향 대표 이쪽의 얘기가 서로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기도 안성 쉼터를 둘러싼 의혹, 논란 그 핵심은 뭡니까? 결국 안성 쉼터를 매입을 할 때 적절한 가격을 주고 산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업계약서를 써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서 산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만약에 실제 가격은 한 5억 정도가 적당했는데 7억, 5천에 주고 샀다. 그래서 그 7억, 5천이 매도인에게 들어가서 매도인에 배만 불렸다라고 가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알고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배입 문제에서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업계약서 의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4억인데 계약서만 7억, 5천으로 썼다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7억, 5천 받았는데 나머지 차액 3억, 5천은 어디로 갔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건 정말 개인 비리 횡령이 문제거든요. 그 부분 과연 당시에 7억, 5천이나 매입 가격이 적정을 했는지 적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매매 가격은 얼마인지 차액은 어디로 갔는지 그런 돈의 흐름들이 없을 수 파악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의기업연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전문가가 한번 직접 정대협의 공시자료를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네요. 따라서 이것을 뭐 세무당국의 관점에서 본다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정해진 회계 원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횡령으로 추정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기업연대가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외부 전문가, 공인회계사들의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좀 검사를 받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10년 이상 특히 후원금액이란 모금액수가 커진 2012년 이후에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외부로부터의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소명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기업연대,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윤미향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오늘 일정 때문에 출연이 어렵다 이런 문자메시지를 어젯밤에 받았고요. 오늘 오전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은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윤미향 당선인과 연락이 돼서 나오게 된다면 이런저런 궁금증, 의문점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